네, 안녕하세요. 쇼미댄트북의 섬지영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리겠군요. 그루브기어에서 나왔어요. 존 패티투치 시그네처 베이스 연주자죠. 전설적인 재즈 베이시스트인데요. 수많은 연주자들이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오랫동안 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했대요. 그래서 그런 걸 공헌한 전문가가 랜디 컬츠 박사인데 그 존 패티투치랑 랜디 컬츠 박사가 만나서 뭔가 절제미가 돋보여 있는 이 스트랩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의료장비처럼 밴딩도 안에 좀 뭔가 있고요. 어깨에 딱 감았을 때 딱 감기는 느낌 거기에 겉에 가죽으로 쫙 쌓여가지고 뭔가 좀 더 고급스러우면서도 이 패티투치의 이 음각으로 쌓여진 이 이름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돼 있어요. 와, 이거는 그냥 영구적으로 사용해도 되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엄청 튼튼하고 엄청 고급스러운 그런 스트랩입니다. 여기 보면요. 스트랩의 길이 조절도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. 딱 이 두 개의 두 개의 버클로 그냥 끼시면 돼요. 빼서 쭉 뺀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길이감으로 맞춘 다음에 딱 장착해 주시면 바로,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네,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베이스 연주자들은 또 길이감 같은 거 짧은 거나 긴 거나 너무 호불호가 여러분들의 입맛이 너무 다르셔가지고 이 길이 조절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. 그리고 연주의 음악적 성향에 따라서도 베이스 길이를 많이 조절하시는데 굉장히 쉽게 길이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지금 스탠다드로 나와 있는 스탠다드의 스탠다드 모양인데 이거는 3인치 정도의 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그래서 그런지 이게 진짜 이게 넓은 폭 자체가 우선 좀 피로함을 좀 덜 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. 정말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이 스폰지도 너무 두툼하고요. 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가격은 13만 5천원에 기분 좋은 가격을 되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, 그래요. 반영구라고 할게요.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트랩입니다. 기타리스트들도 사용해도 되니까 뭐 베이시스트의 시그네처라고 해서 그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루브기어에서 나온 페티투치 네, 존 페트로치 아니고 존 페티투치 베이시스트에요. 페투투치 시그네처 스트랩.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